집에서 신는 짐 말게 신뢰가? 아니면 슬리퍼? 엄마 이게 뭐예요? 엄마가 이혜은이에요 하지? 엄마 이혜은이 뭐지? 엄마의 이혜은 이건 엄마의 뭐야? 이름 6개 잘했어 그래도 몇 개? 몇 개 맞혔어? 이혜은이 이혜은이 화이팅 자 갑니다 시작 이게 무서운 건데 밤에 나와 눈형 그거 비슷한 말이야? 귀신 옛날에 살던 사람인데 옷은 그냥 이렇게 있고 얼굴이 무슨 빨간색으로 막 칠해놓고 막 창으로 막 잡고 막 팔로 막 이러고 엄마 엄마 인디언 인디언 유 라이크 토이 캔디? 아이스크림? 아이스크림? 아 아 아 말했는데 박지 말고 밤에 나오는 거 붕이 밤에 늑대 여우 새 새 새야? 아 통과 예 아 정말로 이게 기억 생각 고민해 다 고민이 돼 멘붕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고민을 해 아빠가 네가 위험할까봐 차 조심해라고 맨날 뭘 하지? 금지? 야 오늘 좀 잘하고 싶은데? 몰라 하자고 야 이틀 났네 아유 결정이 있는데 태권도 말고 유도 유도 말고 이 앞글자는 아닌데 이게 뭐야 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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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글자가 있어 합 기도 그렇지 잘했어 조은이가 우리 집에 몇째야? 둘째 그걸 뭐라고 했어? 아 아 아 되게 맛있었습니다 아 신한민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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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 시작 그 음식을 보관하는데 어디지? 냉장고 아니 그 근데 김치냉장고 아 맛있어 어디 배가 침몰하면 뭘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 무형조끼 아 잘했습니다 아우 Very hot hot Son no water 아우 hot widespread sd todo nodes 통과 어떻게 번 how 사람 뭐 뭐가 그렇냐 이겐 어디가 아픈 어디가 이렇게 모기 같은 의 물려가 심각하면 이걸 하 çünkü 팔 어 네 옅 아픈 사람이 많이 아픈 사람이 병원 여기로 가야 돼 응급 영어? 어? 아니 그러니까 앞에 두 글자는 맞아 뒤에 뒤에 하나만 다른 걸로 한빈이 공부하는 데 뭐라 그래? 학교에 교실? 그렇지 그 응급교실! 아니 그건 교실이 아니야 그거는 응급 교자를 빼 응급실! 그렇지! 이건 복도랑 가까운 텐데 울릉도! 그렇지!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하늘을 막 따라다녀 칼도 있고 막 웬디도 있고 응? 아 한빈이 얼마 전에 봤다! 아 일 녀석해 아 일 녀석해 시간적으로 잘했어 그게 발전했어 최유빈! 최유빈! 자 갑니다 시작 시작 유빈아 정혁이 오빠 제일 무서운 거 있지? 이것만 보면 으르르 하는 거 있지? 볼래? 그렇죠 아 don't stop 영화 볼 때 먹는 거 팝콘 이야 좋아 와 와 이즈다 하우스 빅하우스 아파트 아 트래블 저리 이 슬립 에트 데어 파트 오케이 바다에 사는 데 있잖아 조개 아니 먹물 있어 어디가? 낙지 아니 꼴뚜기에 진짜 사촌한 거 다리가 여덟 개야 쭈꾸비 그것보다 조금 더 커 그것보다 조금 더 커